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0억 공부법이라는 책입니다. 고바야시 마사야지움, 김복희홍김, 바이포엠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가 가진 정보의 양은 몇 년 전에 비해서 몇 배 아니 수십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정보를 얻기 쉬워진 데 비해서 눈앞이 현실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이는 바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지만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려워합니다. 다이어트, 돈, 사업, 인간관계를 비롯한 모든 면에 걸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특히 자기 개발에 힘쓰는데도 수입은 그대로인 사람이라면 이 책에서 알려주는 10억 공부법을 터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억 공부법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부자가 되는 수익 창출 사이클을 실제 자신의 삶에서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 또한 맨몸으로 자수성가한 억만장자 사장이 가르쳐준 10억 공부법으로 인생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2,100만 원씩 벌기 시작해서 이후에는 그 밖의 다른 수입까지 통틀어 3억 원에 달하는 연수입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가속도가 붙어서 마침내 연수입 10억 원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시간이 없어서 방법을 몰라서 사람들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이유인데요. 이 이유들은 10억 원 플레이어라는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돈이 돈을 낳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돈을 낳습니다. 결단만 내리면 얼마든지 확보하고 의지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시간이고 방법은 이미 목표를 달성한 선발주자에게 배우면 그만입니다. 돈은 구하는 자에게 흘러듭니다. 돈을 간절히 원할수록 결단력도 한층 강해집니다. 삶에는 돈이 필요한 일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꿈을 실현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꿈을 이루려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처럼 부자가 되겠다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 목표와 함께 그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금액을 쓰면 현실감이 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지닌 에너지 파동입니다. 돈은 필요로 하는 곳에 흘러듭니다. 목표 금액을 적는 순간 돈의 에너지 파동을 느끼고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라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부자가 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에 얼마가 드는지 시간 계획과 함께 인생 목표 리스트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행복감을 느끼는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기 긍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변화시키려면 자기 부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 긍정과 자기 부정은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과제는 두 대리축을 조화롭게 양립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현실에 대한 강렬한 자기 부정은 인생을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미적지근한 자신의 모습에 섣불리 만족하고 현실에서 과감히 벗어나지 못하는데요. 자기 긍정이라는 허우를 쓴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10억 공부법의 6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충분하고 여유로운 시간이란 꿈같은 소리입니다. 빠듯한 각자의 시간 예산 속에서 효율적으로 10억 공부법을 시작하고 싶다면 이 6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1. 고객 성공 돈을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공부의 방향성인데요. 고객을 외면한 채 자기 만족감만 얻으려는 사람은 무가치한 공부에 돈과 시간을 허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심도 늘어납니다. 고객에게 초점을 두지 않는 공부는 절대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수익은 전적으로 고객 만족도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입니다. 고객 중심이라면 지혜가 솟아나고 자기의 중심이라면 근심이 늘어납니다. 2. 선독학 후 수강 선독학 후 수강 학습법이란 수강식 학습과 자율학습의 순서를 뒤바꾸는 방법입니다. 단기간에 10억원 플레이어가 되고 싶다면 시간을 최대한 밀도 높게 활용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될 일에 시간을 쓰고 정작 시간을 들여야 할 일에는 효율성을 운운합니다. 발품을 파는 시간을 최소화하되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골몰하는 시간은 아낌없이 투자해야 합니다. 안이한 태도로 세미나에 참석하기보다는 카페에 들어앉아서 낑낑거리면서 자신의 과제와 실험하는 편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3. 성공 노트 메모는 부자들의 절친한 파트너입니다. 10억원 플레이어가 되려면 이 메모라는 도구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노트를 한 권 마련해서 성공 노트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 성공 노트는 고객의 성공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고객의 성공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구상하는 용도가 되어야 합니다. 공부는 나라는 상품을 홍보하는 자기 마케팅의 핵심 수단입니다. 공부로 얻은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일은 고객 지향 서비스이자 잠재 고객을 발굴하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성과를 내는 전략과 전술, 실전에서 얻은 지혜는 나라는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여줍니다. 4. PDCA 체크리스트 PDCA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매일매일 돌아보는 것입니다. 플랜, 계획하기 나와 고객의 성공은 무엇인가 왜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은 무엇인가 2. 실행하기 목표 달성을 위해 오늘 무엇을 했는가 체크, 평가하기 잘한 전과 개선할 사항은 액션, 개선하기 내일 취할 효과적인 행동은 매일매일을 이렇게 체크해 나가는 것인데요. 목표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는 나지 않습니다. 5. 멘토 지금껏 한 번도 도달하지 못한 경지를 이해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럴 때 앞서 정상에 올랐던 선배의 피드백에 귀를 기울이면 정상으로 가는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6. 커뮤니티 자기 발전을 위해 함께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구성원이 있는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는 부자가 되기까지의 긴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자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이왕이면 커뮤니티를 스스로 운영하면 더욱 좋습니다. 6. 성공 노트 작성법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타깃 고객을 찾고 고객의 성공을 정의한다. 성공 노트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고객의 성공을 돕는 아이디어들을 담아야 합니다. 반대로 자기 형편에 관해 끄적이면 공부 노선은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고 돌아오는 것은 근심뿐입니다. 고객이 없으니 매출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근심을 해소한답시고 이런저런 헛돈을 들이다가 결국 그나마 수중에 남아있던 돈까지 날리고 마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타깃 고객을 구체화하고 고객의 성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2단계 성공 공식을 만들고 성과 지표를 설정한다.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성공 여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인 성과 지표를 설정하면 성공으로 가는 길이 한층 더 명확해집니다. 3단계 고객 성공에 필요한 전문 분야를 설정한다. 고객 성공에 필요한 전문 분야를 최소 4가지 이상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출 때까지 끊임없이 공부하면 됩니다. 4단계 고객 성공의 관점에서 인풋과 아웃풋을 반복한다. 고객 성공에 필요한 전문 분야에 관한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고객 성공의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고객 성공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접하면 평범한 일에서도 발상이 떠오르고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정보와 기회들이 떠내려가고 맙니다. 10억 공부법의 4대 원칙이 있습니다. 제1원칙 고객에게 가치를 선사하는 사람만이 수익을 올린다. 제2원칙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평범한 사람도 10억 원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 제3원칙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수익에 상한선이란 없다. 제4원칙 방법을 몰라도 일단 결단하라. 돈은 구하는 자에게 흘러든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재능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따라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돈이 따라오는 기저귀 돈 공부 10억 공부법으로 그 이상의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